아 이거 종국이가 와야되는데 뭐야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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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긴 시간 걸어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맞습니다. 내가 힘을 가졌으니 다 아웃을 시켜 여러분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까? 곧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까? 어...했습니다. 아웃을 시켜주겠습니다! 아웃을 시켜주겠습니다! 나오 말고 나오 말고! 노 나오! 노 나오! 노 나오! 노 나오! 예예예! 뭐... 뭐해? 유재성! 아... 지금... 아 몰라 저쪽 상황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난 거야? 근데 누구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누구 소환했어요! 그래서 누굴 쓸 수 있나 봐! 준비되는가? 준비됐습니다! 유재성 씨가 누군가 이름표를 떼면 다음 홀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네! 이름표를 떼지 못하면 이광수 홀령도 소멸해요! 아니... 하루살의 인생을... 소활만 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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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목숨 유지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이시라고요! 못 보죠! 못 보죠! 아니... 아니...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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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너 여기서 계속 멍하니 있을래? 아닙니다 형!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은 약속하는가? 약속합니다! 그래! 내... 내... 내 너를 이제부터 나의 부하로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얻은 금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 나보다 앞서지 마라! 나보다 앞서지 마라! 아... 아... 너무 권위주의 아니에요? 어... 벗어! 아... 벗어... 아... 벗어! 아... 벗어! 그림자도 말지 마라! 아니... 광수야! 예, 형! 동욱이 어딨냐? 잠깐! 높이 올라가서 그들이 어느 날 좀 살펴봐야겠다! 성으로? 무덤 태우라고... 높이 올라가야 다 될 거야... 빨리 봐야! 이 드넓을 초원에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아니, 그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되죠! 빨리 태워봐! 빨리! 빨리! 아니... 높이 올라가서 봐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난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광수야 어디 있냐? 아, 내가 어떻게 봐요! 저기 어디 있어! 아, 뭐야! 아, 빨리 보고 내려! 아, 빨리 보고 내려! 이동욱은 바로! 저거 오시다! 간다! 어디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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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광수야, 내려! 광수야! 광수야! 잡아라! 잡아라! 끝! 좋았어! 좋았어! 이동욱은 먹고 있는가? 내가! 내가 이 땅을 지그자다! 동욱아!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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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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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욱아! 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를 못 뛰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지혜석 씨가 누군가 1위표를 떼면 다음 원령이 나타날 수 있어! 아, 그래요? 내가 벗어! 아니, 아니야! 나보다 앞서지 마라! 그림자도 밟지 마라! 자! 너무 힘들어! 너를 못 뛰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여보! 내가 살 수가 없어! 여보! 여보!